충청남도가 비위생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4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희행 2건입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배달과 포장전문점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